수고하자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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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예 신간다 너 오기 전에 일고 있었어? 머리 좋다 됐어? 오케이 오케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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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휴우 사람이 왔으면 괜찮지만 아!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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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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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툼 니 툰 까몬 어머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까몬요? 하하하하 아니 머리를 가만색으로 해서 그래 가만색? 이리로 와봐 여자 베개싸움 챌린지 하려고 그러거든 저랑 얘네랑요? 어 저는 안 할 거 할게요 자 그럼 너가 정해봐 위진이랑 할래 지원이요 하하하하 넙치요 넙치랑 할게요 하하하하 이렇게 해서 한 대씩 톡톡 떼는데 오 되는 거다 약간 좀 기분이 약간 드럽네 어 맞아 그래서 그게 포인트야 너가 맞고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우리한테 다 그게 느껴져야 돼 아 웃어야 돼요? 남편이 여기 앉아 머리 묶어드릴까요? 그래 어차피 난리니까 자 청코너 끝과 백이야 뭐야 메뉴 공룡 하지 원 예에에에에에에에 보통 청코너 홍코너잖아 폰코너 하하하하 남편이 미툰 미툰 하하하하 미툰 진짜 웃기고 싶었어 너도 웃기고 싶었어 하하하하 잠깐 나 이거 옷 좀 먹을게요 아 제가 들어 드릴게요 아 제가 들어 드릴게요 오케이 내가 먼저 한 대 맞아볼게 아 그래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어야지 웃어야지 여러분 통과 야 아 우 어허 하하하하 웃어야지 웃어야지 야 박을 바꿔서 왜 탁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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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야지 이소 오케이 오케이 인정 하하하하 아 웃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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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나이스 하하하하 끝이에요? 아니요 아 끝이에요? 아니 한번 하세 어 그래 어떡해 하세 오 Palest 웃어야 돼 ω 웃으세요? 아이고 괜찮으세요? 야 왜 이렇게 쓰니까 언니 너 하얘죠? 아 그래? 하얘죠? 손을 바로 가 하얘야 하얘야 아니 웃지마 무서워 웃지마 무서워 웃지마 무서워 카메라가 왜 있을까? 몰라 왜 있어? 우리 챌린지 아니야? 우리 챌린지 잘한다 너가 이겼어 이겼어요 제가? 언니가 최고 엉망이야 엉망이네 엉망이네 뭔지도 모르고 쳐다른다 왜 자 오늘 어땠어요? 야 뭐야? 야 이지현이잖아 어쩐지 같이 딱 한 느낌이 들어? 우와 얼굴이 진짜 무기다 얘네들한테 그런 거 다 한 거예요? 너네 같이 써버려 아니 누가 1등이에요? 너가 1등이야 지금까지 야 금은동인데? 금은동 수빈이 좀 이따 하는 거예요? 내가 봤을 때 지현이가 잘 때린 거 같은데 지현이한테 너무 깨집니다 왔어 형 큐 큐 큐 큐 처한다 처한다 뭐야 통화시 얼굴 뽀뽀 때문에 통화시 지금 해야지 니가 지금 통화시 했잖아 어 근데 좀 하얘진 거 같은데 진짜로 아 그래요? 꿈에 나올까 좀 꿈에 나올까 좀 두렵긴 했어 오늘 악몽 꾸겠어 오늘 갈 거야 아이 씨 나 오늘 안 잘 거야 형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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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이 왔어? 야 사람이 많네? 야 왔구나 짜잔 뭐야 뭐야 내가 좀 불러먹었지 야 이게 뭐야? 이번에 그 여자 파이트 배개싸움 배꽁경대 깡꽁침범으로 와 씨 왜 못했네 여기는? 저희 둘 중에 고르셔야 돼요 아 그만하지 나도 그랬어 당연하지 그럼 나 지현이랑 한다고? 오오오 오케이 자 먼저 이거 때리고 어 이제 그 뭐야 웃어야 돼요 아 네? 머리 참만 해 아 머리 묶으세요 묶으세요 아 머리 묶어야 돼 아 뭐야 내가 묶을 거야 아 이거 내가 묶었는데 내가 감독이야 왜 이래 스네이프 교수님 나 진짜 못생겼는데 야 수빈이 수빈이 머리빨 있었네 확실히 머리빨 있단 말이에요 진짜 머리빨이다 조선시대 느낌 나는데 아 있다 있다 그럼 수빈이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 나 먼저 때려봐 왜 때려요? 어? 웃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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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금이 가 가 가 가 가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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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세계적인 혼나 와 Der 여기때문에 여기 왜냐면 여기 깍장 찾아야 돼 아 이게 진짜 아 이게 아 mostly 화가 나는 거 와 웃어! x3 안쪽 손 조작해서 안쪽 손 안쪽 손 써대 똑같이 elbow 나나나 우승이지? 마지막 한 대씩 마지막, 마지막 자, 마지막 왼쪽이 빠그러졌네 억울을 마색다 아, 깜짝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, 진짜데 난다 어, 지현이 마지막 좌지이예요 희ㅎㅎㅎ 목 좋은데? 기분 지금 최상위인데? 왜요? 얘 밥 먹으러 가게 형 어르신한테 밥 말 하지 마 전대말 해 나 전대말 해야 할 것 같아 나 먹으러 가게 이게 뭐야? 맞먹으러 갈게요. 어르신! 아 뭐야! 왜 이겨! 정말! 최충 한 대 때려줘봐. 최충 한 대 때려줘봐. 최충 한 대 때려줘봐. 왜냐면 이거 맞아 봐야 돼. 너 왜 이렇게 세? 뭐 하려고 왔어요? 이거 뭐야? 이거 할머니잖아. 백과 백. 아 누가 해? 이러니까 지영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거 같아. 어? 그러게? 진짜. 아 가요 가! 늑다리들 정말. 열어. 광무기가 저희 집에서 한 잔도? 한 잔도? 술먹방을 찍으러 온다고 해가지고 온 김에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? 해야지요. 바로 그냥 베개로다가 얼굴을 이쁘게 제가 잘 두고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걸 하는 얼굴이 더 이쁘게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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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구만. 술발. 술발. 술발 시켰어? 대박 얘들아치. 이게 뭐냐면 안주를. 해봐. 아우 씨. 근데 이게 엄청 세지는 않아. 봐봐. 네. 몇 개 괜찮아? 기분은 나빠. 아니 우리. 백일 싸움으로 우리 율친소처럼 하려고 하거든요. 야 너 율친소에 안 나왔어. 그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. 어떻게 해도 2등을 해. 나는 3위 랭크 안에 들어가. 당신이 더 심해요. 네? 아 진정. 아니 왜 이래. 너 하이버 벗어 일단. 나는 근데. 야 너 이거 벗어봐봐. 잠깐만. 아니 내 밑으로 깔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. 니가 성격이 안좋아도 2등은 할 것 같아. 아 이거 봐. 아니 이거를 베개 썩. 너 한 번 해볼래? 돈 가입되어 있어요? 너 가입되어 있어? 나는 진짜 세요. 아 진짜? 응. 너가 먼저 때려. 내가 먼저 때려? 아니 형이 먼저 있는데 형. 들어와. 오오오오. 웃어야지. 웃어야지. 진짜 다 줘야 돼. 다 줘야 돼. 나 여기 딱 막 말이야. 오오오오. 뭐야 이거. 깜짝이야. 나 설마 설마 했는데 지금. 야. 맹구야 뭐야? 영구야 뭐야. 이빨 콩 부세요. 웃어야지. 야 요즘에 저 피부 관리 많냐? 근데 나 여기 좀 조심해야지. 나 여기 필름 안 했어. 안 해 형. 어디에? 형 안 해? 나 관리 안 한 거야. 지금 기분 나쁘게 때려올까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3 2 2 멍. fishermen. 웃어야지. 하하하하하하하핳 x2 깜짝ges한 뭐래? isesti podia? 야 뭐지? 야 왜 저래 야 이거? 야 웃어야지? 갑. 응. soprSSS 애도 몇hn 네가 spawn? 너때가 burning well! 납. 왜 날icks. 안녕 하하하하하하 아우. 뭘 왜 때려? 야, 야, 몇 때리 때리는 거야? 아 진짜 이 새끼 몇 때리 때리냐고. 야, 잠깐만. 너 얼굴이 손으로 이렇게 해봐 봐. 이거 봐봐, 손 봐봐. 화장도 봐. 화장도 봐. 언제 페인트예요? 아니야, 아니야. 야, 화장실 가봐. 아니, 형, 너 미친 가야지, 형. 너무 미친 거 같아. 하나씩 가봐. 미친 거 같아. 아! 아 너무 꾸미고 왔는데. 야, 그게 꾸미더라고? 이거 안 지워져요. 아니, 물감이야, 페인트 아니야. 내 봐, 지워줘. 어, 새삼 지워줘. 이게 봐, 각질인 줄 알았어. 지금 웃기신구네. 야, 한 잔도 그러고 찍자. 와, 계속 나온다. 와, 계속 나온다. 여기, 여기 옆에. 아, 광록이 착하네. 야, 저걸 해. 아,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아니, 안주 뿜빨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야, 근데 너 왜 이렇게 코믹스럽게 생겼냐? 아, 나 과일이 안 난다. 야, 이런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, 나. 너 철우기 중기잖아. 너 철우기보다 못 쓴 게 있어. 그래, 철우기보다 야, 철우가 위지. 얼굴로 뽑힌 개그맨. 여러분들, 한 잔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